안녕하세요 영스킬스의 애청자 여러분 영스킬스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여름철에 먹는 보양음식으로 삼계탕을 그렸었는데요 삼계탕 못지않게 여름철에 많이 먹는 대표적인 과일 수박을 그려보았습니다 영스킬스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과일을 생연필 채색 작업하는 것은 영스킬스 채널 처음인데요 좋아하는 과일과 함께 힐링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스킬스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박 생연필 채색 작업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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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박 생연필 채색 작업 즐거움 감상 되셨나요? 과일 생연필 채색 작업도 질감 표현하는 느낌이 재미있어서 앞으로 가끔씩 해보려 합니다 영스킬스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힐링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스킬스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채색 작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스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